국내 우주항공 산업에 투자하는 최초의 상장 지수 펀드인 아리랑 우주항공엔 UAM i-select의 최근 1년 수익률이 27%를 기록했습니다. 한화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이 ETF는 국내 상장기업 중 우주항공 및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대표하는 기업 18개 종목에 투자합니다. 한국판 나사격인 우주항공청 설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 설립 운영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가운데, 신규 예산 편성으로 인한 정책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화 자산운용 관계자는 국내 우주항공 산업이 본격적으로 확장될 것이라며, 우주항공 산업은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메가트레인드인 만큼 단기적 이슈에 투자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산업성장 방향성을 보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